백광산업이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게 지금 잘못 나오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 관련된 쪽으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업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주가의 수준을 보면은 좀 저렴하죠. 2940원 3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하자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가성소다 소다죠. 근데 또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성소다가 매출의 47% 차지합니다. 게다가 염산 액체 염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무기화학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무기화학 참 어려운 화학용어죠. 그 무기가 총카 이게 아니라 유기무기 할 때 무기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갑자기 잠깐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정캐피님도 중장 주식 고수신데 관심 종목이시래요. 아 네. 그러면 사보시죠. 뭐. 같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가성.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잠깐 정유주 말씀드릴 때도 가격이 어떤 제품을 팔 때 보면은 그 제품을 파는 판매 가격이나 원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늘어나고요. 아니면 판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많이 따지는 게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 가성소다가 국내 시장의 전체 10%를 차지하는데 이쪽에서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가성소다를 많이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에 따른 수익을 톡톡히 본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 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성소다가 어디 많이 쓰이냐. 제지 쪽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좀 뜨겁죠. 제지 업종. 택배 쪽 해서 수요가 많다고. 펄프, 섬유, 철강 이런 쪽으로 쓰이는데 특정 섹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범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해당 산업 쪽의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봤을 때 새로운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화학식으로 N2O 모르시죠? 나트륨 뭔가? 저도 찾아봤더니 아사나지소라고 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대학 화학과 학생들이,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푸는 문제겠죠? N2O? 네. 작년 10월 달에 아사나지소 관련된 생산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뭘 많이 쓰이냐고 봤더니 마취제에 많이 쓰인답니다. 의료용 마취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는 세척제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또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평소에 한 50억, 90억 이 정도로 나오던 실적 흐름들이 갑자기 작년에 280억대가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거의 급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어떤 한 분기에 갑자기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회성이겠죠. 그런데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꾸준히 반영돼서 과거에 한 20, 30억 분기 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이 70억, 80억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의 확장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실적의 흐름들을 충분히 느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1, 4분기 부진해서 50억대 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반기 확장세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300억대입니다. 작년에 230억까지 나왔는데 1,000억 정도는 더 올라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죠. 게다가 주당 순재산을 봤더니 3,500원입니다. 3,500원까지만 가도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솔직히 이런 회사는 어떤 기업 실적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손절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직전 저점대에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가격대 2,650원대는 어떤 손절가로 보시되 아마 어떤 부각을 받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만 보시게 되면 왜 외국인들이 살까요? 추우니까, 싸니까.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